9월이 오면 그대, 9월이 오면 9월의 강가에 나가 강물이 여물어가는 소리를 듣는지요. 뒤따르는 강물이 앞서가는 강물에게 가만히 등을 토닥이며 밀어주면 앞서가는 강물이 알았다는 듯 한 번 더 몸을 뒤척이며 물결로 출렁, 걸음을 옮기는 것을. 그때 강뚝 위로 지압이가 끌고 지엄이가 미는 손수레가 저무는 인간의 마음을 향해 가는 것을. 그대, 9월의 강가에서 생각하는지요? 강물이 저희끼리만 속삭이며 바다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젖은 손이 닿는 곳마다 골고루 숨결을 나누어 주는 것을. 그리하여 들꽃들이 피어나 가을이 아름다워지고 우리의 사랑도 강물처럼 익어가는 것을. 그대, 사랑이란 어찌 우리 둘만의 사랑이겠는지요? 그대가 바라보는 강물이 9월 들판을 금빛으로 만들고 가듯이 사람이 사는 마을에서 사람과 더불어 몸을 부비며 우리도 모르는 남에게 남겨줄 그 무엇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9월이 오면 9월의 강가에 나가 우리가 따뜻한 피로 흐르는 강물이 되어 세상을 적시어야 하는 것을.